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밤에도 제주는 26.1도를 보이며 열대야가 이어졌고요. 제주는 이번 달에만 열대야가 나타난 일수가 21일로 7월은 거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. 오늘도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.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.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까지 해안에서는 너울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태풍 인파가 만들어낸 파도가 제주도 해안까지 밀려오면서 물결이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중문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해류가 해안가에서 바다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이한류의 가능성이 높은데요. 오늘 해수욕하시거나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이 시각 북부와 동부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. 남부지역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요. 그 밖의 지역은 31도가 예상됩니다. 도서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 31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파고온은 어제보다 잦아들었습니다.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2.5미터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.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모레부터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요. 금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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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